고맙습니다 이거 앞접시 아 감사합니다 으잇 일단은 어묵탕 나도 어묵탕 손에 올리면 따뜻해 아 따뜻해 어우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으음 오이씨 데쓰 아 진짜 맛있어요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들리세요? ASMR 저희가 어묵탕을 먹어보겠습니다 ASMR ASMR 맛있네요 ASMR 저희가 어묵탕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임네요 맛임네요 닭간정 나 닭간정 궁금해 닭간정 나 닭간정 궁금해 석초 닭간정 석초 석초? 으응 석초 닭간정 유명한 거 유명해 주셔서 먹어 아 진짜? 던간정 다 닭간정 낭간정 rą 까지 마이크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嘉 음 맛있네 이거 줄 서서 먹는다면서요 귀여워 얼마나 맛있는지 응! 나 가다가 자는 줄 아네. 안 그래도 가까이 오려고 그랬어. 나도 벌더라고. 치킨이잖아. 양념치킨이잖아. 너무 맛있어. 왜? 나 오렌지 색깔 하나만 줄 수 있어요? 오렌지 좋아해. 아니 그냥 지금 땡겨. 탐수가 제일 맛있어. 난 초록색. 제로가 유행이야.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간 제로? 그래서 다들 탐수 진짜 많이 마시더라. 우리 방송하면서 많이 마셨잖아. 우리 그때 광고 찍을 때도 막 엄청 많이 마셨잖아. 난 초록색.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여기서 트름 하면. 아, 귀엽다. 탐수. 맛있었다는... 탐수. 나이 다수. 탐수. 아, 이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